안녕하세요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실용주의 가구 스스디입니다 지금 저는 스스디 용인 쇼룸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스스디 아울렛 행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아울렛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29일 토요일 딱 하루 진행되는 이 행사의 내용은요 정품의 경우 5%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아울렛 제품, 즉 전시 상품이나 스크래치 상품의 경우에는 정가 대비 50%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선착순 판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시거나 하시면 아울렛 상품들이 남아있질 않으니 조금은 더 일찍 오셔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품 행사의 경우에는 용인점, 인천점 두 곳에서 진행을 하지만 아울렛 행사의 경우에는 용인점에서만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한 조씩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스크래치 상품은 먼저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울렛 상품의 경우에는 쇼룸 외부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행사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씨 예보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천시에는 행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일정으로 좀 미루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때 방문하시기 전에 용인점 쇼룸이나 스스디 고객센터로 꼭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주시기 바랄게요 각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나가니까 꼭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렛 행사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납 침대 5조를 비롯해서 리클라이너 소파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서 방문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하셔서도 채용 측정이라던가 명부 작성 그리고 손소독 등 다양한 방역 지침에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아울렛 행사고요 우천시에는 꼭 전화를 주셔서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산날 오셔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많이 구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